멋스러운 상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떨립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박은빈, 시즈키 룩 축하드립니다 제 이름은 기러기 토마토 실수인 뒤 일동연 우영훈 감사합니다 우영훈 대기제 리셋이 없었습니다 지우키 부사 손을 야만하게 걸려버려야 하긴 해 우영훈 이기업들은 스케일이 원하여 줄임덕박스란 앤수 이런 총체가 전혀 없는데 박은주가 죽었는것 양도는 수고한 줄 아는데 이슬가 이슊미터 무슨 눈에 이슊미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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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